4랭크 막 이러더라 티어가 범위 공격 하나 죽었어요 다 죽진 않았어 고항에 걸린 애들이 있어요? 야 이거 사기다 왜 작전이 없지? 에너지가 없어서? 큰일났다 망했는데요 여러분? 싸웠으면 안됐네 그대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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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서 굳이 저기를 근접으로 때릴 필요가 있나? 에너지가 죽였다 엔니 키울드 크리 쎄냐? 이게 몇 티어냐? 피그가 60이야? 58? 모자 하나 잡았어 오케이 내가 하나 잡았어 어쨌든 잡았어 오 근데 우리가 지금 필살기를 못쓰니까 너무 아깝다 미사일 빔 작전을 써야 되는데 어 크리가 오 이거 좋았어요 발사기 먼저 부실게 발사기 너무 아프다 비습도약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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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사기 아 작전만 있었어도 조금 죽는다 망했는데 오우 야 지진 뭐야 지진 뭐야 와 이씨 뭐야 어 어 어 어 안되겠어요 싸우는게 아니었습니다 흠 음 이 교감의 옥자를 점령이 안됐단 말이야 일단은 그러면 이걸 안 때리는 건 맞았고 다음 턴에 때려야 되지 않을까 한 칸씩만 더 가자 그럼 얘가 얘를 짰을 때 여기에 쯤 있었거든요 근데 한 칸이 모자라서 우리가 못 갔단 말이야 억이 으음 음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됐어 으 햇비네스 에벤트 인 콜로니 음 250 교환할 수 없나요 에너지 200을 200을 200으로 바꾸면 내가 왜 바꾸겠니? 음 음 내가 내가 400을 받는건가? 내가 400을 받는거지 이거 5를 주고 뭐야 400원도 없어요 에너지가? 1 contre group 근데 anywhere ? 일단 에너지를 모아야겠네 난이도가 쉽게 끝나는 건데 내가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에너지가 없어 작전이 에너지가 있어야 작전을 쓰기 때문에 아까도 작전 쓸 수 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작전을 못 사서 적었거든요 자 하나 둘 셋 넷 잘 가라 넷 넷 넷 넷 넷 넷 오케이. 자, 사자 코스마이트가 제가 209 개척자 일단 생산해보고 섹터 됐고 발원도 완성 작전은 아끼고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요 탁월한 공학 첩보 행위합시다 위개발 구역이 또 있음 뭘로 갈까 여기는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 여긴 이제 합쳐졌고요 요거만 하나만 올라갈게요 됐어 요거 하나 됐고 여기를 따먹으려면 하나 둘 셋 셋 셋 고 오케이 어 됐다 어 여제가 여제가 왔군요 내 손을 잡아라 저의 범위는 이 세상을 통해 이 세상을 통해 이 세상이 과거의 일을 통해 그의 원칙이 그의 원칙이 그의 원칙이 어 자긍심이 있어 드바르가 여제가 꽃 있는데도 안 넘어갔어 대단한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Silezzo will have the respect we deserve.